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혹은, 거기서 어떤 방편을 쓰느냐지. 왜냐하면 보살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석가모니가 쓴 방편은 딱 일주보살가는 방편을 쓰셨어요. 아란 많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잡으면 이런 게 있어요. 단순 비교가 힘든 이유가 그때 석가모니도 엄청난 보살을 키워낸 방편을 못 쓰셨어요. 어떤 방편을 쓰셨느냐라고 보면, 아란 500 뽑아내는, 많이 쓰여지면 1250이라고 나오지만, 아란을 많이 뽑아내는 방편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학장식으로 보면 아공의 지혜, 벗공은 아예 안 지도하고, 아공만 지도해서 1급까지 가는 숲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만 계속 시킵니다. 그런 방편도 있고, 각자대로 방편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죠. 그냥 비교하기는 힘들고, 석가모니도 그러면 뜻을 다 펼쳤을까? 그것도 아니죠. 결국 인도인들은 열반에 드는 게 목표니까, 열반 들어가게 해 주마. 숲으로 가자 해서 열반 들어가는 것만 가립니다. 그럼 그 열반 상태가 우리 1급 정도 해가지고, 계속 참나만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정도까지 해서, 숲에서 머무시면서 수행하는 정도. 그때도 보살도 못 키워냈다고요. 왜냐, 당시 인도인들이 대승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또 이스라엘에서는 대승적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영성을 빨리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또 자기가 죄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방편을 한 여섯 가지 쓴 거예요. 센 거.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가 있네 없네 따질 게 아니라 죄를 사해버리면 되죠. 집단적인 죄사함이 대속이죠. 나 그러면 십자가에 잡아 죽인 뒤에는 당신들도 이제 성령 막 받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죄 사한 거야. 내가 재물이니까. 이런 방편을 다 쓴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원래는. 알면 필요 없는 거를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집단적인 카르마가 우린 대속물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릴 용서 안 하신다고 믿고 있으면. 그럼 나를 바쳐야지 어떻게 해요. 보살이. 나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죄를 사하노라. 너 안에 성령 있어.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싸줘야 있는 거고. 우린 죄인이라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죄 사할게. 내가 대신 나를 내가 죽을게. 그럼 성령 받아라. 원래 있는데 받아라 그랬잖아요. 지금 다 방편입니다. 죄를 사하노라. 대속해 주겠다. 성령 받아라. 영생 주겠다. 영생도 본인이 닦아야지. 누가 이렇게 주고 하는 게 아니죠. 희망을 주는 거죠. 주겠다. 그리고 천국 곧 온다. 2000년 동안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그때만 방편만 쓰신 게 막 썼어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보리라 이랬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불신하는 게 죽기 전에 온다고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났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되는 방편들인데 그 말에만 집착하면 다 지금 보면 걸릴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편을 써서 결론이 성령대로 잘 살아라. 성령대로 살아라. 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또 쓰신 방편이 내가 부활하리라. 십자가에서 사흘 뒤에 부활하리라.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방편이죠. 본인은 원래 이미 살아서 이미 에너지 채 다 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리라는 게 본인한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느냐.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나 봐라. 나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해 대속하게 될 거다. 내가 해야 될 방편이 그거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는 거 보여. 나 살아날 거니까 그대를 또 살아날 수 있다. 요즘 이게 이 자체가 거세한 퍼포먼스예요. 보살들이 와서 하시는 게 다 그래요. 부처님이 오셔서는요. 똑같아요. 방편. 다른 식 방편이죠. 너네 다 윤회를 떠나야 된다. 윤회계를 떠나야 된다. 떠날 수 있다.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그럴까요? 제가 올 때는 방편입니다. 인도인들은 열반을 원하니까.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걸 원하니까. 유대인들은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천국 보내주겠다고 예수님이 방편을 쓰신 거고. 인도인들은요. 천국도 원하잖아요. 나 열반에 들겠다. 우주에서 사라지고 싶다. 우주에서 사라지게 해 주마. 라고 방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자. 공부하자. 재미있는 게요. 부처님식으로 다 가도 결국 일주, 5살 정도가 알아 하는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식으로 해도요. 천국 가자.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한 일주, 5살 정도예요. 성령 안주자. 이쪽은 열반 안주자. 재미있는 게. 그럼 아미타불이 또. 아미티승이 와가지고요. 정토로 데려간다. 정토 기준이 일주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또 이제. 우리가 볼 땐 참나 안주자들. 일주보살. 그래서 이 일주보살의 다른 이름이 불교에서. 신성취 보살. 믿음이 성취되신 분들. 이 말이여 나오냐. 일주 이전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일주가 되면요. 열반을 실제로 체험하고 거기 들어앉습니다. 참나를, 부처님을 참나를, 내 안에 부처님을 참나를 실제로 체험하고 들어앉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늘 보면서 살아가는 경지예요. 늘 열반을 보면서 살아가요. 늘 성령을 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요. 결국 1차 관건이요. 얼마나 일주보살 많이 뽑아 냈냐. 부처님은 방편은 다 다르죠. 열반 가자. 요즘 유행하는 열반 가자 그러잖아요. 열반 가자. 정토 가자. 천국 가자. 영생 얻자 해가지고 다 꽃이잖아요.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이 지구에 오신 수많은 이 성인보살들이 이렇게 방편 써서 결국 어떤 열매를 얻어내냐. 일단 일주보살 많이 얻어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방편은 다 다르죠. 다 똑같아요. 경진. 신기합니다. 제가 아미타경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원효스님의 유심알락도까지 원효스님이 그러니까 일주만 되면 사실 정토 안 바라게 된다. 일반인들한테 일주까지 가게 하려고 이런 방편을 쓰신다 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또 지난주 토요일날 해드렸죠. 간단하게. 거기에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올라갈 겁니다. 거기 나와요. 핵심은요. 성령 안에 살아가기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미 천국에 살죠. 재밌습니다. 이미 천국에 살아요. 살아생전에 지금 천국이 오기 전에 이미 천국에 살아요. 그게 관건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리라. 아미타불에 정토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믿음이 성취되면 이미 이분 안에는 정토가 구현되요. 아라아는 죽기 전에 죽음 뒤에 오는 열반을 무여열반, 남을 여자리라 남은 게 하나도 없는 열반이라고 하고 마하열반이라고 그래요. 대열반. 그런데 살아서는요. 유여열반.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에고가 작동하니까 오온이 작동하니까 남은 건 있어요. 아직 이 몸뚱이가 돌아가니까. 하지만 남은 게 있지만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즉 일주보살의 경지가요. 초기불교에서는 아라안이잖아요. 아라안은 남은 건 있지만 이미 열반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미 열반을 얻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죽은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편들은요. 죽음 이후에 보장을 해줘요. 너 죽어도 천국 보내줄게. 다 이런 얘기지만 결국 핵심은 살아서 열반 얻자는 거고 살아서 참나. 아니면 살아서 아미타불과 만나라는 거고 살아서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 그러고 보면 인류의 다양한 불보살들이 다녀가셨지만 인류가 참 진화가 더디다 하는 거라 결국 어디까지 진화하는 게 1차 관건이냐. 우리가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경지요. 참나 안에서. 신성 안에서 살아가는 경지. 여기까지 가는 게 관건이다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명이 나와요. 구원받는 자. 그 양반들이 보면 1주 이상을 말해요. 1주 이상이 구원받는 자. 이 양반들은 여러분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14만 4천명은 1주 이상일 거다. 왜? 1주면 진리에 들어와 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리 안에 안주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안주할 주자거든요. 이 주가. 말이 1주지. 그냥 주예요. 주. 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열반에 주했다 안주했다. 믿음의 대상에 내가 안주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진짜 아버지 아들로 내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진짜 들어가 살 때 내가 아들이 되죠. 이 경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계속 간다는 건요. 최악의 신앙생활입니다. 즉, 자기가 계속 개념을 떠올려야만 유지되는 신앙생활. 그렇죠. 믿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 성취됐다는 건요. 그냥 아버지 안에 살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완전히 주객이 바뀝니다. 내가 어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아버지를 믿다가 이제 아버지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 애고가 오히려 거치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체험이 와요. 내 안에 열반이 주고 내 육군 작용이 객이 되니까 아직 남은 게 있네 하는 열반이 되는 거죠. 이미 열반에 사는데 아직 남은 오원 작용이 있네. 애고 작용이 있네. 주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여기다. 부처 안에 들어가서 살고 내가 아미타불이고 내 애고가 그 아미타불 안에서 노는 거죠. 바뀝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었다 이런 표현을 이게 1,5살 가면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주객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하는 공부에서 되는 공부로 바뀌어요. 그냥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한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에요. 내가 이제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신성치는 믿음은 믿음인데 이제 확신이 돼요. 고급스러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견성코스트 지금부터 한 7년 전에 1회로 했던 게 신신명인데 선불교 똑같아요. 그 얘기도 안 드렸네요. 선불교도 똑같아요. 아미타불만 1주가 아니라 선불교에서 확철대오라고 하는 여러분 화두선 화두선에서요. 제일 높이 치는 확철대오가 1주입니다. 다 1주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보살이 뭡니까? 선불교에서 그냥 불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다 똑같아요. 표현도 똑같아요. 아라한 열반에 들어가 앉아 버렸으니까 원래 열반 가자는 목표로 꼬셨는데 열반 들어가 앉았으니까 초기불경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일 마친 사람이란 표현을 써요. 아라한한테 확철대오 선불교에서 그대로 씁니다. 확철대오 어느 사람한테 일 마친 한가한 도인 무사한 도인 그럽니다.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 이제 참나가 사는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열반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불성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겁니다.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똑같아요. 이 경지가 다 일주입니다. 제가 지금 원흥 방송에서 강의하고 있는 수신결에서도 고조 진울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그 수신결 전체가 일주를 향한 거예요. 일주만 되면 이미 부처다. 홍의학당에서는 일지는 돼야 고속도로 톨게트 통과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거는 되게 높은 얘기예요. 사실은 역대 모든 성경들도 다 뭐라고 했냐면 일주만 통과하면 톨게트 통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톨게트 통과했으니까 이미 부처다. 제가 요 전에 작년 말에 했던 대승 보살의 길 열다 강의에서도 해드렸어요. 보조 진울수님의 원돈 성불론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나오죠. 일주만 되면 왜 부처인지에 대해서 보조 진울수님이 한참 얘기합니다. 이미 일주가 되면 불성 안에 들어가 사니까 그 불성이 십이지 가서 얻는 불성이랑 똑같은 불성이기 때문에 불성이 변하냐 이거죠. 불성이 안 변하는데 난 이미 불성에 들어가 살게 됐으면 그건 이미 천국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논리로 얘기해 볼게요. 보조 스님 논리랑 예수님 논리가 똑같아요. 일주만 되면 이미 부처고 또 계속 부처가 되어간다. 이게 토너 점수 이론입니다. 예수님 이론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일주보살이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계속 영생이 더 온전해져 간다. 그런 자들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새하늘 새 땅 열릴 때 거기 주인 된다. 거기서 주인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왕 노릇한다. 그 14만 4천이 14만 4천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게 된다. 거기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산다는 그 내용이 다 같죠. 요한계시록 내용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별 얘기 없고요. 일주보살 되라는 얘기예요. 결국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모든 경전이 일단 일주 가자. 일주 가자. 이러시죠. 모든 성년들의 가르침 핵심은 지구에 오신 분들이 쓴 방편의 핵심은 정말 다양한 방편을 써요. 그러니까 순법 역법이 있습니다. 순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역하게. 겁을 줘서 몰아내는 것도 있고 아까 예수님과 부처님의 다른 행적은 화두산 안에서 보면 화두산 안에서 화두산도 아니죠. 그 전에 이런 육조회능 제자들이 화두를 가르쳤던 건 아니니까 당나라 때는 송나라 때 나온 거니까 화두산은 반조선이라고 해야 맞아요. 곧장 직지 어제 제가 이거 읽어드렸어요. 무비스님의 직지 강서를 읽어드렸는데 이게 선문답들 모음입니다. 별게 아니고 이게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해서 우리는 직지신경 그러면 금속활자만 떠올리시는데 직지신경이 너의 참나를 직시하라 이거예요. 곧장 직시하라. 제 선문답 책이랑 똑같아요. 선문답들. 역대 부처님 조사들의 선문답들을 쫙 모아놓은 겁니다. 고려말의 우리나라의 백운 스님이요. 그래서 거기 그냥 직시하라 하는 거기 거기서 쓰는 방편들을 보면 순법 역법이 있습니다. 겁을 줘서 참나를 깨치게 하는 법이 있고 확 풀어줘서 깨치게 하는 법 순역이 다 있고 결국 모든 불보살들을 성현들의 철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을 인류로 하여금 애고 안에 애고 안에 살다가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애고 중심으로 사면 애고 중심으로 사느냐 51% 이상 참나 중심으로 사느냐 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 애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한테 참나 중심으로 살게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일주 보살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믿음의 성취다. 신신명이라는 선불교 책에서 왜 신심이라고 하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책 제목을 잡았을까요? 확철 대옥을 주장하시는 조사 스님이 신신명을 쓰실 때 왜 제목으로 신심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주제가요. 진짜 믿는 마음이 뭔지 얘기해 줄까? 그거는 부처를 나 밖에 두고 믿는 게 아니라 부처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진짜 믿음이야 라는 걸 얘기해요. 신신명이라는 거 기독교 분들도 그거 보셔야 돼요. 보시면 나와 하나님이 둘이 아니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체험해야? 그게 믿음이지.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갑니다. 모르니까 그냥 믿는다 하는 자세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생각으로 믿는다. 나는 믿는 존재다. 자기 정책성을 자기가 계속 이렇게 부여해야 돼요. 왜? 잠깐 방심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성령을 자기한테 체험하면요. 믿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태양을 믿는다라는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태양을 쬐고 있죠. 하나님을 그냥 쬐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믿는다 안 믿는다고 없어요. 24시간 쬐고 있는데 뭘 믿는다 안 믿는다고 없죠. 그게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완벽한 신뢰관계거든요. 그 상태에서. 태양 빛 쬐면서 우리가 태양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를 계속 이렇게 대표 주시고 빛을 주시고 열을 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구나 하는 걸 믿고 있죠. 거기에 의지해서 내 삶을 꾸려가죠. 당연히 태양이 있다고 믿고 내 삶을 꾸려가죠. 이런 믿음은요. 힘이 들지가 않아요. 문제는. 늘 있는 거니까. 자기 안에서 신성을 찾으면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짜 예전에 초기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바울의 언행을 보면요. 물로 세례 준대 찾아가서요. 세례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봐요. 물로 받았다니까. 그건 요한의 세례고 예수님 세례 못 받았냐. 예수님 세례는 성령 세례다 하고 그 자리에서 안수해주면서 바로 방언 터지고 예언 나오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령을 채워 못하고 세례받았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방언이나 예언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그 신의 현존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느끼는 순간이 사실 첫 세례받은 겁니다. 난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 교회에 끌려가신 건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내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진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저는 준비하셨다고 보면 돼요. 예비신자처럼 준비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직시할 때요. 이것도 내 안에 있는 불성을 직지 곧장 지적하라 이거거든요. 곧장 그 자리를 바라보라. 곧장 다이렉트로 본다니게요. 카톨릭에서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도 예비예요. 묵상도 하느님 못 만난 거예요. 하느님 언제 만나냐. 관상 때요. 다이렉트로 볼 때는 관상 때부터 봅니다. 딱 보는 1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본 사람과 평생 묵상만 한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묵상만 평생하신 분이 명상의 달인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못 봤다는 점에서는 어차피 그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일순간 잠깐만 봐도요. 의심을 할 수가 없죠. 자 그게 이제 우리 학당으로 치면 8급. 봤다 하는 게. 사실은 저희 학당에서는요. 8급도 아니고 9급의 단계에서 참나 일단 먼저 보신 분들한테 신사 과정을 통과했다고 신사드려요. 신사라는 건 사실 9급입니다. 9급인데 참나를 체험했다. 근데 지금 이해나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일단 체험은 했다.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다. 그러면 저희가 신사드려요.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양심분석 할 줄 안다. 사실은요. 신사만 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무섭게 될 거라는 그게 있어서 일단 믿음의 준비가 됐다 해서 신사드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건 계속 키워가는 거고요. 그런데 똑같아요.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일단 저희 학당처럼 하나님 봤다. 라고 해야 그래도 이제 믿음의 준비가 됐다고 보고 제대로 된 세례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진하게 만났을 때 한순간이더라도 그때부터 한 8급 7급 되고 저희가 볼 때 이제 24시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이게 구약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24시간 내 안에 항상 그어 하신다. 하는 이런 내용들. 밤낮으로 그어 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말 나오면 그게 1주 5살 정도 돼요. 옛날에 예언자들이 다 1주 이상은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언자 말도 있고 해서 좋은 말도 많은데 제가 함부로 보지 마시라고 하는 게 욕심꾼들의 말과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제가 조심하라고 해요. 되도록 신약을 보시라. 사도의 글을 보시라고 하는 게요. 예수님하고 사도의 글은 그게 확고해요. 그 관이. 이걸로 무장한 뒤에 구약 들어가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신약에도 집중하시라. 혹시 교회에서 성경 보시는 분들은 1주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재밌어져요. 이제 내 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령 찾는데 노력은 안 들어요. 늘 계시니까. 이제 어디에 노력이 들겠어요.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또 힘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설을 보시면요. 성령을 만난 뒤에 노래한 거라 성령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은 안 해요. 바울이. 뭘로 계속 고민하죠. 성령의 뜻을 못 따르겠다. 내가. 성령의 뜻을 뻔히 아는데도 육정의 뜻을 따르고 있다. 돌겠다. 이 공고한 사람을 어떻게 어휘할까 할 정도로 아주 심란해합니다. 롬마설 내용이. 그게 사실은 1주 5살 이후의 고민이에요. 도노는 했는데 내가 안 닦이는 나를 이제 그때 제대로 발견하게 돼요. 그 전에는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주장해요. 성화. 나를 내 영혼 육 전체를 성스럽게 만들어야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다. 그 주장을 펴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수행이 더 무서운 수행들이 이어지겠지만 여기를 통과하신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이 24시간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성 안에 산다는 거예요. 신성 안에서 깨고 신성 안에서 잘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셔야 돼요. 어떤 종교를 믿건 그 종교에서 그 경지를 얻으셔야 돼요. 이슬람. 나는 지금 이슬람 사원을 다닌다. 그러면 알라 안에서 알라가 여러분 삶의 모든 숨결마저도 다 알라가 다스릴 텐데 숨 쉬는 동안 알라를 못 느낀다. 안 돼요. 죽은 뒤에 숨이 끊어진 뒤에도 알라를 느껴야 할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못 느낀다. 말이 안 됩니다. 뭐가 선불교 화두 같은 거를 쥐고 사셔야 돼요. 이 먹고 이게 풀면 이겁니다. 이 몸뚱이 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경영하는 그 자리는 누구지? 내 몸과 마음을 끌고 다니는 그 자리는 누구지? 그건 뭐지? 그럼 거기에 신성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알라니 여호하니 막 부르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 갖고 싸우는 분들은 지금 개념의 세계 진짜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체험은 못했는데 믿고 있는 단계 세계 이야기고요. 체험적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차원이 달라집니다.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더니 믿음 가드라. 이경지가 있고 만나보죠. 그런데 열심히 믿고는 있어. 진짜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제일 힘든 신앙 하시는 분들이요. 진짜 체험은 없는데 믿고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방심하면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또 믿어야지. 24시간 성경에 보니까 24시간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밥 먹다가도 놓치고 뭐 하다 놓치고 누가 부르면 놓치고 인터넷보다 놓치고 늘 놓치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이러다 하고 자꾸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건 별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내신 거예요. 늘 하나님을 보는 법을 익히신 거예요. 그 법은 안 배우고 막연히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는데 안 믿어진다고 해서 자책하고 이게 다 스스로 힘들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절에서는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보세요. 선불교든 대승불교든 일주 초기불교는 알아 안 돼야 되니까 일주 기독교도 일주다 이렇게 했을 때 안타까운 게 진짜 안타까운 게 초기불교분들은 지금 그런 세월이 2000년 왔단 말이에요. 2000년 넘게 안타깝게 지금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 열반을 모릅니다. 체험을 못 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제가 만난 분들 정토를 신앙하건 화두선을 잡고 있건 참나 체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분들 제가 봤을 때 성령 체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지금 일주 가야 되는데 심지어 체험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독교 강의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어봤어요. 정말 듣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강의를 위해서 제가 들었어요. 이것도 다 보살도입니다. 제가 죽겠는 거예요. 나의 이 아름다운 이 휴가를 받나 보고 내가 이걸 들어야 되다냐 듣고 있는데 죽겠는데 그래도 들었어요. 듣는데 놀라운 게 어떤 좋은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양심적인 분도 있고 비양심적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 다양했어요. 자꾸 휴거나 이런 종말만 강조해서 뭔가 한몫 챙기려는 분도 많았고 쭉 지나갔는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성령 만나는 법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성령 만나서 어떻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무슨 종말이 오건 휴거가 오건 거기 혜택을 받을 텐데 핵심이 빠진 거예요. 자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경쟁이에요. 그냥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꾸 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신앙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칭찬했다는 그런 구절 나오나요? 한 구절도 없죠. 네 안에 성령이 인도할 거다. 이게 거의 스타워즈에서 포스가 인도할 거야. 그런데 포스가 있나요? 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체험을 안 시켜주면서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체험도 없는데 믿으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사대복음에 그런 거 없어요. 성령 받아라 그랬죠. 성령 받아라 그랬죠. 성령 받아라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쏴주든가 아무튼 쏴주든가 체험하게 해주든가 하지 않고 믿으라. 이건 말이 아닌 소리입니다. 그거는 물건도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저 물건 좀 사려고요. 제품 볼 수 있나요? 제품은 믿지 않고 사는 자가 복됩니다. 일단 입금하세요. 물건은 뭐가 날아올지 알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믿어야 돼요. 자기가 계속 또 꼬라박은 게 있어서 또 믿어야 돼요. 계속 투자한 게 있어서 또 믿어야 돼요. 이런 심리상태로 가게 하는 게 진리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런 진리는 없어요. 우주에 진리는 그냥 맛 진리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막 파인애플 파는 분 있죠. 사과 과일 파는 분 일단 드셔보실래요. 한입 물건을 팔아도 이렇게 팔죠. 근데 어디 하느님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하느님으로 인도하는데 하느님을 맛도 못 배워주면서 성령 받아라 까지는 기대 안 해도 만나는 법 소개도 못 해주면서 믿으라 100% 사기입니다. 그 말하는 분 절대 만난 적 없어요. 기도를 하거나 뭘 하다보면요. 근데 안타까운 거냐면 기도를 하다 뭐 하다 만나요 사실은. 만났다는 것도 모르신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처음 경콘 주장할 때 그랬어요. 저만 견성했고 나머지 다 가짜다 이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승려분들 그리고 불교 신자분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견성했습니다. 견성 체험은 있습니다. 그게 견성 체험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왜?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교회에 가면은 아니 평생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데 성령 못 만났겠어요? 만났는데 지도자가 목자가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그걸 흘려보내고 엉뚱한 거 바라고 계시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이 양반들 열반 모를까요? 초기 불교 하던 분들 열반 알아요. 그게 열반이라고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해 보면 제가 들으면 그거 열반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얼굴이 피면서 수행이 진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했었다는 거예요. 이거 늘 느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탁 발라가다가 탁 체험했대요. 근데 그게 열반이라고 누가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그냥 한번 왔다 지나가는 체험인 거예요. 그때 좋았는데 이걸로 지나가요. 이빠사나를 하다가 들이쉬고 내쉬고 바라보다가 확 열반을 체험해요. 근데 저한테 와서 그때 그 상태가 금방 깨졌다고요. 왜 깨졌어요? 다시 호흡 알아차리라고 해서 열반도 놓치고 알아차르라는 것만 강요당하다 보니까 열반을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확 들어갔는데 나와서 빨리 어휴 내가 잠시 방심했다 빨리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팔다리 알아차려야지 힘든 삶이 시작된 게 또 공궁한 삶이 언제 나는 열반을 얻으려나 하면서 지금 이게 또 무서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하다가 만나요. 제가 아는 분들 기도하다가 만나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고요하게 들어간대요. 그게 성령이야. 안 믿어요. 아버지가 짠하고 나타나야지 어떻게 그게 성령이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려워지죠. 그러면 너 말대로라면 넌 죽을 때까지 내가 올 때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쵸. 제가 올 때 걱정되잖아요.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이 양반은 죽을 때까지 되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불교 똑같아요. 화두를 잡아야 된대요. 근데 화두 잡던 분이 제 강의 듣고 찬날 체험했어요. 아 하다가 아 화두 잡아야지 내가 뭐하는 거야. 다시 화두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화두를 잡아야 된다고. 안타깝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느님이 아들아 하는데 아들이 저 비켜주실래요. 저 지금 기도하는 거 안 보이세요. 하는 격이라니까요. 아버지 좀 비켜주실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아버지인데 목적이 날아가고 수단에 도치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합격생은 아무도 없고 수험생들만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끼리 자꾸 노하우 전수하면서 장수생이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합격한 적은 없는 장수생이 지도하고 새로운 신입생들이 계속 그 수험의 도만 얻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합격한 이후에 체험을 이겨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 자기한테 합격 통지서가 와도 거부한다니까요. 이런 게 합격일 리가 없어. 나는 계속 수험생활을 할 거야. 똑같죠. 아무튼 부처님과 예수님 비교해서 시작된 얘기였는데 그분들의 방편이 다양해 보여도 들어가보면요. 여기가 똑같은 여러분들 만약에 보살인데 어느 지역에 파견됐어요. 아프리카에 파견됐어요. 갔더니 또 여기는 이상한 걸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계획 짜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일주 많이 뽑아낼까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아프리카에서는 만약에 참나를 뭐라고 부른다. 그럼 그 신과 만나서 함께하는 삶의 경지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무슨 수를 쓰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유대인한테 딱 찾아갔더니 유대인들은 아 메시아 오면 한 명 잡아다가 하느님한테 바쳐야 그 뒤로 우리가 구원된대요. 아 나네. 이제 이따가 아셔야죠. 나네. 내가 그거 해줘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냥 날 잡아 먹어라. 이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십니다. 계속 딴 얘기 안 하고 나는 잡혀 죽으리라. 나는 대속물이 되리라. 아무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자기 방편에 대해서 자기 알고 있는 내가 걸어야 할 취해야 할 방편도 대충 태어나 보면 윤곽 나오는 거예요. 그 문화를 딱 돌아보면요. 윤곽이 나와요. 보살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지가 나와요. 인도인 부처님 같이 딱 태어나서 인도다. 그러면 다 열반만 바라고 있잖아요.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그럼 어차피 여러분도 가셔야 할 것이 그 그늘 밑에 같이 앉아서 열반 얻었다 라고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 열반 얻었다. 그럼 비법을 알고 싶어서 쫙 모입니다. 학원이 바로 열려요. 그때 알아 안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당시 힌두교들도 이미 열반 얻는 법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따로 나오신 건요. 그냥 일주만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일주는 양심적인 일주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힌두교인들을 그 참나 안주는 힌두교인들도 달인들이죠. 마하라신이 뭐 힌두교 성자들이 다 추구하는 경지도 일주보살입니다. 똑같은데 부처님의 일주의 경지는 하나 달라요. 팔 정도를 강조합니다. 양심적인 보살 같은 일주를 만드는 게 부처님 당시 목표였다고 봐야 맞아요. 그냥 자기만 하는 소승 일주는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적인 항상 중생에 대한 자비의 영을 품고 있는 일주를 만드시는데 전력하십니다. 그게 대승불교랑 이어진다면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부파불교 오면서 타락해요. 철저히 소승적인 일주들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치고 나온 거고요. 나왔는데 재미있는 건 대승 안에서 또 소승적인 일주 사상이 또 퍼져 있는 게 선불교예요. 선불교에서도 일주만 빨리 가면 부처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처음에 방편을 쓰셨을 텐데 한방에 직지인심 견성성불 참나 보면 바로 부처다 도와주려고 일주 뽑아내려고 했는데 딱 그렇게만 지도받고 나니까 참나만 보고는 안 움직이는 산에서 또 소승적인 확철대우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소승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역대 그래도 불보살들이 지도한 일주의 경지는요. 양심적인 일주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당에 오셔서 몰라로 참나찾고 양심 분석으로 자기의 삶을 양심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를 경영할 줄 아는 정도의 경지 있죠. 그런 일주보살까지 가주신다면 저희 학당도 복입니다. 저희 학당이 성공한 거예요. 저희 학당이 그러면 똑같죠. 그분들의 그런 사업을 다 이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목표가 여러분 빨리 하셔서 1급 보살 되셔서 저희 학당에서 발을정자 정사라고 불러드립니다. 올바른 선비다. 올바른 선비 경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참나 안에 살면서 늘 몰라 괜찮아 잘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늘 몰라 괜찮아 잘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참나의 현존을 늘 느끼고 이게 어디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매사에 생각하실 때는 자기 생각만이라도 꼭 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 참나 뜻에 맞게 의사결정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많이 나오시면 그분들이 14만 4천이에요. 어디 어떤 단체를 보니까 14만 4천 수만 채우려고 덤비시더라고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14만 4천 모아 놓으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까? 성경을 꼼꼼히 보세요. 일주보살. 성령에 들어안자 사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럼 제가 방금 말한 표현이 그대로 있진 않거든요. 그럼 너 말이 없지 않냐? 사도들이 계속 얘기해요. 성령 안에 살아라고. 또 하나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열반에 안주한 사람이 있고요. 참나에 안주한 사람이 불성 안주자죠. 불성 안주자를 디슨글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기독교랑 되게 똑같아요. 성령 안주자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불성 안주자를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의 자녀, 불자라고 하면서 이 양반들을 화엄경에도 나옵니다. 대슨글교의 특징이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요. 이쪽은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 집안에 태어났다. 육신의, 그 암흑의 집안 이씨, 김씨 그 혈육의 집안의 자녀가 하나님 집안의 자녀가 됐다. 이게 사대복음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되라 모델상입니다. 성도들의 올바른 성도들 사도들의 모델상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즉 애고 51% 살아가다가 이제 참나 51% 살아가는 극적 전환이 일어나는 걸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열애의 자녀 부처 집안의 자녀가 됐다. 이게 원래 제가 강의 하나 올라간 거 있어요. 출가의 의미라는 강의 거기에 이 얘기 나옵니다. 그걸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집 나오시는 게 출가가 아니고 대승에서는 그래요. 원래 이제 초기불교 때는 집 나와야 출가죠. 대승에서는 그건 가출이고 출가라는 거는 범부의 집안의 자녀에서 열애의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게 얘기한 주객의 전도입니다. 애고가 주가 될 때 그 애고는 어느 집안 자녀죠? 김씨, 이씨가 있죠. 유농식이니까 윤씨 집안 자녀죠. 애고 입장에서는. 근데 내 삶의 중심이 유농식이 죽었다고 하는 건 좀 과한 표현인데 유농식이 뒤로 물러나고 이제 51% 이상 누가 주도하죠 나를 내 양심이 내 참나가 주도하게 되면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가 바뀌니까. 아시겠죠? 그게 이제 내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나는 자 그럼 다른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제가 늘 얘기했던 방식으로 표현하면 애고가 51%일 때는 탐진치의 프로그램이 작동해요. 나를 지배해요. 그런데 양심이 51% 이상이 되면 뭐가 나를 지배하죠? 어떤 원리가? 육바람의 원리 이니에지의 원리가 저를 지배해요.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지배하면 양심은 무조건 이니에지 법으로 저를 다스려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로 저를 다스려요. 근데 애고가 주가 되면 무조건 탐진치로 저를 다스려요. 홀이 피해. 이익이면 쫓고 손에는 피하라. 이거밖에 이게 안 해줘요. 거기서는 내가 사는 법괴가 달라지죠. 즉 그게 이게 진짜 출가고 이게 이게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근데 사람은 일주가 돼도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그쪽이 더 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가 바뀐다는 게 이제 일주 이상은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참나가 늘 자기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에 빠져요. 이런 분들도 계속 실수하고 빠지는데도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주 이상이면 하나님 뜻대로만 사나 보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바울도 괴로워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괴로워한 거죠. 나는 이제 성령 소속인데도 이 육정의 뜻을 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내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절대로 물을 수가 없는 경지입니다. 이 정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 전에 일주 전에는요. 이쪽 소속이기 때문에 이쪽 소속이 천국을 자꾸 여행 다니고 넘보는 격인 거예요. 저쪽 소속은 아닌 거예요. 내가 애고가 준데 가끔 기특한 짓을 한다. 애고가 난데 가끔 참나를 만난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아직 믿음이 억지 믿음으로 가는 경지고요. 진정한 믿음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때 일주 이상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원래 참난데 가끔 애고 같은 짓을 한다. 가끔 마귀한테 홀린다. 하지만 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이건 불변이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죠. 이게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일단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시면 이제 실수 많고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런 자아라 하더라도 구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구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14만 4천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싶으시면 자기가 지금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세요. 밖에 어디 가서 몰려다닌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도반들 뜻 맞는 도반들 같이 공부하면서 각자 자기 정교가 있으면 각자 자기 정교 안에서 알라 안주 하셔야 돼요. 이슬람 분들은 호리 피해의 관점에서 탐진치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일반인들도 다 알아봐요. 탐진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뜻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아는데 목사네 성직자네 승련의 승련의 고승이네 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있다 한들 인격적 만남을 딱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애고가 지배한다 양심이 지배한다 그거 못 감추거든요. 그거 다 드러납니다. 다 들통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현들이 다녀가신데 2000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의 가르침이 다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 제가 감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안 그런 분들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계세요.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들 제가 볼 땐 극소수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세요. 가끔 계시다는 거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세상에 나와서 예수님 가르치고 부처님 가르치고 하는 분들 중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 저분은 불성 소속이네 어 저분은 성령 소속이네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분은 이미 열반 속에 살고 있네 이게 보여야 돼요. 가끔 계시잖아요. 또 그런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믿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어쩌다 한두 분 계셔서 되는 게 아니고 전 인류 51%가 그렇게 가면 이 지구는 그대로 정토가 되고 천국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핵심돼요. 마지막에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 지상에 지상에 이루어져요. 천국이 그게 뭡니까 지상에서 일주일 보살 경지까지 간 분들이 대거 등장해서 그분들이 세상을 주도한다는 것 밖에 아니에요. 제가 지난 대선 때 주장했던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정토고 그걸 요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정토 만들자는 걸 대선 포스트에 넣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천국 가자 하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그겁니다. 그 세계를 만들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우리 홍익당이나 홍익학당에 사람들이 엄청 몰리면 되나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이 홍익학당 강의 듣고 홍익당 당원 되면 되나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주 5살 이상이 세상을 리드할 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즉 성령의 뜻을 뜻대로 사는 사람 양심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넘칠 때 되는 거지 뭐 어디 가입했다고 되고 몰려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느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지금 편의점보다 몇 배 많은데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미 우리나라는 천국이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전국의 한 교회에 진짜로 이런 일주 5살의 경지를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인이 각 교회에 2명씩만 있어도 우리나라에 14만 4천 채웠어요. 우리나라에 14만 4천 의인이 있다면요. 우리나라는 자랑해도 돼요. 천국 왔어요. 문화가 바뀌었을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의인이 한 10명만 있어도 망할 나라도 구하는데 14만 4천이 우울거리면 이미 살았죠. 근데 이 얘기가 각 교회에 한 2명씩만 있어서도 지금 전국에 14만 4천 채웠다니까요. 평생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넘치는데 왜 의인 만나기가 어렵죠. 결국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구원책이 나옵니다. 모든 각 종교별로 불교는 빨리 견성자 뽑아내야 되고요. 초기 불교는요. 빨리 열반에 드는 사람 뽑아내야 돼요. 열반이 뭔지 열반 받아라 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견성 받아라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가 쉽게 안 된다 이거 꽝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 들리고 실제 여러분이 주로 읽는 선문답들이 이루어진 당나라 때는 거의 불성 받아라 수준이에요. 대화가. 그냥 막 견성자들이 속출했어요. 송나라 때 오면서 딱 끊겼어요. 당나라 때 그 한 번 운이 왔던 거죠. 그때 한 선승이 몇 천명씩 지도해서 막 부렸어요. 화두도 없어요. 그때 오면 그냥 다 선문답이에요. 오면. 부처가 뭡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뭐 잡다한 질문 하지도 않아요. 뭐 지옥이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딱 만나서. 불성 꺼내봐 이거예요. 바로 대뜸 대답이. 불성 꺼내주세요. 제 불성 꺼내주세요 이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뭔지 아세요? 내 불성 꺼내주세요. 그래? 커피나 마셔. 그래? 똥 막대기야. 그래? 하고 몽둥이 꺼내서 막 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불성을 바로 주기 위한 작업이요. 불성 달라니까 바로 주는 거죠. 애초에 주고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느끼게 해달라니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임재선님한테 가서 불성 느끼게 해주세요. 불성 좀 보여주세요. 그럼 멱살 잡고 흔들어버려요. 귀에다 소리 지르고. 사흘간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른대요. 확 해버리면. 사흘간은 정신없겠죠. 그때 불성과 만나는 거예요. 단식하시면 불성 만납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망상을 부릴 에너지도 없거든요. 그때 쉬게 되겠죠. 몰라밖에 안 되겠죠. 그때 불성을 만납니다. 밥 먹으면 사라져요. 마라토너들은 달릴 때. 달릴 때 이제 막 엔돌핀 폭발하고 할 때 불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무리가 이제 무리가 와서 무릎 인대가 나가서 못 달린다고. 못 달리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사라졌어요. 그 쾌락. 그걸 이제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몰라 해보시라고. 몸 안 상하고도 얻을 수 있다. 몰라 해보시라. 다 나름의 체험이 있다니까요. 불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했다니까요.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못 만나거든요. 그럼 먹자의 제일 기본 역할이거든요. 성령을 소개해 줄 수 없고 설명해 줄 수 없고 안내해 줄 수 없다면 저는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절도 똑같아요. 견성으로 바로 인도해 줄 수 없다면요. 그것은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멘토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안타깝다. 열반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지금 남방불교도 가면 여러분 남방불교 가면 열반 했다 열반 받아라 바로 해 주나요?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그런데 이 얘기만 드릴게요. 부처님 때 부처님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열반 받으러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빨리 와서 열반 확인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부처님 때 알아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때 인도인들보다 지금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까요? 영성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아란이 나왔는데 왜 안 나올까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거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배우러 와라 한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 말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책임져야 되니까 오늘 다 견성하고 가세요. 가실 때는 견성하고 가세요. 이미 대부분 하셨겠지만 요즘은 제 강의만 보다 견성한 분들 체험담들이 계속 카페에 올라옵니다. 학단 강의 듣다 보니까 참나 체험 정도는 알겠고요. 뭐 이제 양심이 어렵네요. 뭐 이런 체험기들 올라오면 제가 뿌듯하죠. 야 이거 성공했구나. 먹혔구나. 이 부분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몰아서 하게 되네요. 요 며칠 좀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게 와서 잘 이해 되시죠? 구원받읍시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시려면 일주 돼야 돼. 일단 여러분 종교 불문하고 일주 따놓으면 정토를 가시건 열반에 드시건 천국에 가시건 골라 가실 수 있습니다. 기존 종교인들이 들으면 쉽고 가실 얘기지만 그거는 믿음의 영역, 개념의 영역에서는 그분들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진짜 체험의 영역에 가시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참나 안에, 참나는 언어도 떠난 자리니까 언어도 떠난 신성 안에 안주하시게 되면요.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십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 경제를 보셔도 다 이해가 됩니다. 뭔 말하는지 다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 입증해 드렸잖아요. 제가 제 참나 채만고 뿐인데 전 세계 종교 철학 다 제가 지난 7년간 2,500개 강의 올렸습니다. 이상에. 제가 그거 입증해 드리려고 한 거예요. 참나만 알면 전 세계 모든 종교 철학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거 입증해 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한 놈이 해야 또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놈이 또 잠만 자고 좀 해놔야 남들이 보면 어 저거 되네? 되네만 하셔도 돼요. 어 되네만 하셔도 여러분 인식이 바뀌실 겁니다. 괜히 다른 종교랑 안 싸우실 거예요. 제발 그런 세상 빨리 오길 바래서 그런 것뿐입니다. 제가 하나 좀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좀 득이 되시면 그래야 득이 되셔야 저도 보람이 있어요. 고생한 보람이. 예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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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